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 말은 지난달 25일 한국매니페스터 실천공부평가에서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3년 연속 선정된 이재명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던 공약 중 폐기되어 보인 우리 남양대표 포라관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구리지역 테크노빌리 사업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공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에서도 포기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입장에서 더욱독적으로 사업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테크노빌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2차 첨단 만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리나량대표 테크노빌리 조성사업의 파장성 조사 결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비용적이 편입 분석가기 DC를 0.28로 발표하며 해당 사업은 비경제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사 전 경기주택도시봉사에서 발표했던 구리나량대표 테크노빌리 조성사업 기본계획 융역 보호수에서는 DC값을 1.13으로 경제적 파장성이 있다라고 공급한 바 있습니다. 검토하는 기관마다 5차 범위 내에서 차이도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성을 가진 파장성 조사 결과가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연구조사가 없을 시 우리가 앞으로 신규 사업을 계획할 때 용역기관의 파장성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은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재명 부사님과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방재중중앙투자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경기도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입니다. 제334회 경기도 테크노별이동성을 위한 운영주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은 용역보호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집행부는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동적인 공작만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크노별리 운영주원특위 활동기간에 구리시로부터 사업 철회 요청 공문이 수신되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구리지역 테크노별리 사업을 위해 민선 7기 경기도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구리지역 테크노별리 사업 부지에 강국판 뉴딜 사업인 이커머스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물복품이 됐고 새로 발표된 사업은 관계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리지역 테크노별리 사업이 이재명 지사님 공약에서 대제, 폐기되면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연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공약 폐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지진 중인 5대 공약 365개 공약은 31개 시군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테크노별리 사업이 부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국히 부탁드리면서 하루는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